뭐야? 에? 에? 에이 감도가 너무 높다 이런건 감도가 중요하지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조금 고급스러워진 것 같긴... 차이가 없잖아 야 뭐지? 아니 감도 차이가 없어! 아니 왜 만든거야 이러면 뭐야 이 닭 꺼져 어 뭐야 닭을 던져서 없앨 수 있네요 점프 스페이스박 알아 그 정도는 닭을 맞춰서 떨궐 수 있어요 아 아아아아 어 뭐야? 야 데드신 생겼네? 야 게임 많이 발전했다 닭은 한번 죽이면은 다시 리스폰이 안되네 저기 넷이 차있다 야 점프 좋아 얜 왜 이러고 있는거야? 하 이해할 수 없어 미친 게임 쉬프트 달리기가 있구나 뭐야 이 닭들은 좀 저리 가봐요 오케이 달리기? 오오 달리는 모션 멋있다아아아 아아아아 세번째 기사 점프다이언 아프다이언 아아 어어 달려 와 됐다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오케 길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아 여긴가? 여전히 그지같네요 맵이 아아아아 아 아 여기로 한 번에 점프 안되나? 여기 좀 낮아보이는데 여기 고지대에서 그렇지 와 천재 랄랄라 좋아요 어 이 위로 아 못 올라가네 뭐야 다 개커 아니 아니 보통 닭 크기가 뒤에 있는 닭만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공룡인데? 아니 랄랄랄란라 이런닭도 있냐 이정도 크기가 사람만해 징그러워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클리어야? 오오오오오, itaire 처음으로 스테이지 깨 봤어요 얼티랩포 얼트웨프포 여기 데모에서 그런가 좀 짧네 할만한데? 앗 그 바로는 뭐야 허어어 왜 왜 3,2,1 이래 스피드런 찍어요? 스피드런 안해요 맵 구경할 거예요 어? 이거 엘리베이터 우와어어어 으어어 앗 아악 내다릿 자 이거 이거 노, 높은곳에서 떨어졌을때 헤에 R키 어 R키로 저장해제 뭐야 잘못 본 거 피가..피가 막 새는데요? 허어? 그금은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애 게임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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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들어가야되나? 지금 아 아 저 기둥에 돌아가는 기둥에 안착을 해야되나봐 미친게임 지금 아 아 R키 눌렀잖아 지금 찻 아 끄 일단 일단 낙땜은 안 받았어 아 벌써부터 하기 싫네 1스테이지가 많이 양반이었구나 아 아 아 이거 R키 아니야? 왜 이거 안 되지? 맞는데 R키가 아닌가? 어 뭐야? 야 회피가 생겼어 컨트롤키 컨트롤키 맞는데 응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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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아아 아아 너무 화가 난다 지금 찻 아 아 아이씨 뭐지 방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기사가 버려졌어 안 죽었어 죽었네 지금 완벽한 타이밍 미쳤구요 아 자 벽에 안끼게 조심조심 점프 미쳤다 미쳤어 어...좋아 이 정도면 원도 할만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 발언? 점프... 아! 아 나 진짜 하기 싫어 얘들아 아... 아 이런 게임 왜 시켜 아 왜 또 되는데 어? 왜 하다보니까 또 되는데 이젠 또 한 번에 올라오네 그지같은 게임 호! 뚜뚜뚜뚜뚜 이 거지같은 브금도 다 기억이 나는구 starving 어 뭐야 이거 데롱데롱 매달려 있는거야 지금 어어어어어어어 아우씨 올라왔다 저거 뭐야? 무슨 그림이야 저거? 저거 먹는건가? 몰라 일단 넘어간다 시든아이템 따위 필요하지 않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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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만해 아닌거같아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좋아 이 기술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흐느적 기술로 살았어 자 다시한번더 이제 겨우 5분 했잖아 아아아아아아악 어? 지금 지금 좋아 하휴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왜 안착을 안을 자 서 아이씨 왜이래 술 먹었어요 딱 30분만 하는거다 마침 오른쪽 위에 기록도 써있네 딱 30분만 하라고 아우 여기가 생각보다 추진력이 좋단 말이지 요상하게 여기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왜 점프 안 돼 안 돼 점프력 안 돼 아 아이씨 점프 아아아아아아 하하 탑 밖으로 내동댕이 아 처음부터 다시 해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에드신 하나는 되게 잘 만들었네 다섯번째 기사 어 아 으어어어 아 ㄴ 대박 나 너무 못하니까 화나지않아 진짜 이런거 왜 봐? 왜 시켜? 아이씨 지금 완벽한 타이밍! 좋아! 점프다이옷! 아 왜 처음보다 더 못하는거 같지? 아이씨 닥쳐 저거 뭐야 저거 시체에 떠있는거 뭐야 두두uno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아이씨 정말론다 아, 야 R키를 너무 느리게 누르나? R키가 반응이 느리네 어? R키가 반응이 느려 좀 빨리 눌러야 돼 이게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아! 이거봐 좀, 좀 일찍 눌러야 피가 안단다 야, 너무 직전에 R키를 눌렀어요 그때까지 계속 그거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 딸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 소원 있잖아 소원 그 게임 만든 회사가 여기야 같은 회사야 올라왔는데 올라왔.. tragXDD 젠장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 곧 춰 얘들한테 또 첫번째 중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여 찻 Ap 도도도두도도도도의두두두 좋아 모든게 완벽해요. 지금 삘이 좋아요 이번엔 약간 삘이 왓거돔! 꽃거돔 왓거돔 꽃거돔 어 맞거덩 아 예쓰 드디어 점령하는건가 2탄 점프 얘는 왜 자꾸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거야 방탈 부려? 어어어 플레임님 그만두지 마세요 그냥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 아 여길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 저게 안착했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떨어져버렸어 저기 어떻게 가지 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아 저 구멍은 들어가라고 있는 구멍이 아닌거 같애 내가 봤을때 그냥 대쉬해서 한번에 넘어가야되나 발판으로 아니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질질 싸는데요 그냥 후루주루주루주루 싸는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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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앟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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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도 안 남길꺼임 진짜 개..소라기 게임 뭐야 이 시체.. 시체 난리일 수 있어? 날려.. 날아가자 같이 레츠 고! 하아ㅏ아아아아아아 얘 않날아가네 거슬리는 용돈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근데 브금 계속 들으니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어어 잠깐만 아 야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소한 실수로 떨어지는 거 용납못해 진짜 저기 어떻게 가 씨 저기 어디에 가냐고 점프! 충분히 가 충분히 어 갔어 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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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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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기 되기 네 지금 좋아 좋아 느낌 좋아 한 번에 가 한 번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여러분의 영상에 안올리시는건 아니시죠? 그냥 이, 이 게임을 꼴보기 싫어서 그래요 아, 그냥 뭐 조회수만 높으면은 무조건 하는 그런 조회수의 괴물인줄 아나 제대로 보셨습니다 조회수 높으면 할거 같아서 안올리는거에요 오우씨 아, 야이 개색 하아 아, 예이 노호야 너 지금 내 방송 보고있는거 다 안다 노호야 내가 인센티브 줄테니까 너 이거 해봐 노호야, 빨리 방송키고 이거 해봐 노호야 야이C 이제 이거 타는건 싹고임물이 돼버렸네 아이, 그지같은 게임, 진짜로 왜 이런 개같은 게임도 계속 하다보면은 고이냐고 alen 아유C 너무 떨어질꺼였네 여기 마지막 발판이 좀 고비인데 어휴왜왜왜왜왜왜왜 broaden 말씀드실까요!! 자 여기를 전력질 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게 벽에 한번 튕겨져 나가면 탱! 하고 튕겨져 나가 한번 부딪히면 야 왜 아직도 19분밖에 안 지났어? 한 19시간 한 것 같은데 아니 고통게임이 이래서 싫어 내 고통받은 거에 비례해서 시간을 안 잡아먹고 분명히 고통받은 시간은 한 이거의 체감상 10배인데 시간이 안가 그렇지 시간을 보면은 어? 생각보다 많이 안했네? 이러면서 또 더 붙잡고 있어 아 이정도만 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가? 이러면서 또 하다보면 고여 하다보면 또 진행이 돼가지고 또 하고 있어 지금! 연 entra가 끄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아저씨만 지구알 아파 나 미션 좀 받자 10분내로 알트앱포 2단계 클리어? 좀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치워 미션 안 받을거야 10분 같은 소리하고 있어 어이씨 그 두 배를 줘도 못하고 있는 아! 얘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땡깡 부리는 것 같지 않냐? 응에에에에 떨어지기 싫어요 후으으으... 두두두두두두두 억! 아, 진짜 아, 이제 리액션 할 힘도 남아있지 않örung 조용히, 게임이나 하자 아, 어딜가 이거 시점은 고정이냐구요? 어? 시점 바꾸는 키가 뭐였지? 우리? 저번에 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에서도 시점 변환키 있었잖아 컨트롤 키 한번 보자고? 어? 시점 변환이 지금은 없네요? 안 끼 키도 있어? 안 끼 키, C키로 해야지? 안 왔는데? 적용이 지금 안되나봐요, 배물여서 안 끼 키 자체가 안 눌려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설정 안 돼 있냐 지금? 아닌데? 돼 있는데? 지금 키 설정이 애초에 이게 색이 안 들어와 있잖아 지금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눌리지도 않아 그냥 막 연타하다보면 되거든? 약간 버그 뚫은 느낌? 원래 키 설정 안되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마우스 감도도 제대로 적용 안됐잖아 다 줄여놨는데 이게 또 가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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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그래도 안착했다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어! 아! 야야 저 저 저 대가리 씨 아우야 이게 도움닫기를 생각보다 많이 받아야돼 그냥 그냥 점프로는 못가져요 아 그래? 이거 해볼게 아니 나 잠깐만 아 난 진짜 이런 게임은 병.. 진짜 잼병이야 나 진짜 못하겠어 진짜 딴거는 다 잘해도 심지어 다 잘하지도 못하지만 이건 특히나 못해 이게 잘하는 것 같다고? 야 그럼 푸린이는 신이냐? 푸린이는 신이 맞지 아 이 미친 색 아 이 미친 색 아 왜 왜 저기를 못받냐고 아 왜 왜 저기를 못받냐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푸린이 진짜 밥 먹고 게임만 해요 걔는 진짜 진짜 게임에 미친 사람 어떤 일이든 그렇게 미치면은 그 정도 가능해 사람은 근데 나는 그 미치는 걸 못하겠어 진짜 대단하더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계속 게임만 하던데 한 분야에 그렇게 미치는 것도 능력이거든 근데 난 그딴 능력 필요 없어 제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럼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 게임을 계속하면 미칠 것 같은데요 제발 여기만 침착하게 차! 나이스 혹시 침착하면은 안될 것도 되는구만 개침착하게 어깨 위로 올라오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천천히 천천히 아니 여기 어떻게 가냐고 오! 됐어! 됐어! 됐스! 됐스! 따스! 따스! 자 여기서 침착하게 밟고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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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서 바로 뛰어서 점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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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판 밟으면 안되는 거여서? 어? 저 나무발판 밟는거 아니 저 함정이야? 저 함정이야? 아 나무발판은 밟으면 안되는거구나 진짜 눈물난다 하아 나무발판이 아니라 벽돌을 밟아야돼 아 근데 밟으라고 하면 밟을 수는 있는데 아 이런 개샤 미션좀 받아달라고? 아 형 바빠아 그냥 현재 스테이지 클리어? 나도 그걸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 진짜 눈 딱 감고 이 스테이지만 클리어 해보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내, 내 한계를 시험해보자 오케이 요령이 조금 생긴거 같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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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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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아니 저기 저, 저기 개 그 저기 나무발판 보다 벽돌이 약간 더 높아서 살짝 안닿던데요 쓰읍 하아 맞아 이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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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흠 ㅠㅠ 흠 흠 아아아아 벽 제발 포스터 붙어있는 곳 저 문 못 여냐고? 한번 해볼까? 야 난 지금 뭔들 못하리 기사 왜 이렇게 땡깡부려 포스터를 먹어보자 그래 어? 닭을 던지면 열리려나? 닭을 던지면 진짜 열릴지도? 아이씨 괜찮아 이정도는 나한테 이제 데미지를 입힐 수 없어 너희들은 거 같다 네네 네네 타르 아이씨 남편도 여기 어? 야 지금 보니까 나무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네 나무 발판이 위로 올려주는 거였네 그죠 여기 여기 외에는 없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아니 피 피 좀 그만 싸세요 혈녀야? 아 왜 안 밟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런 게임은 잼병인 것 같아 할수록 느낀다 아 어어 야 왜 그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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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머리조심 아니 초점 개 뭐가 막 보여야말이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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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걸지마 나 집중해야돼 형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집중할 시기다 나무판자로 바로 점프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된단 말이야 지금 달려! 야! 야! 아니 왜 점프가 안 돼! 야 야! 따따다 아아 하아 안쪽으로 나가자 아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 게임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는데 야 데드신 좀 시원하다 데드신 첨벙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통쾌하네 얼굴 밀지 마세요 얼굴 아 2019년 4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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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응?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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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침착해? 침착해? 후 후 후 후 후 후 간다 간다 점프 솟! 아니 저게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점피력이 약한데? 이 점! 저번처럼 따닥으로 올라가야돼? 아 아니면 그냥 밟아볼까? 아니 후 야! 아니 슈퍼점프는 일종의 버그인데 그거를 그걸 응용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야된다고? 엄연한 기술입니다만? 하 하 따닥! 아아 아아 따닥! 아니 타이밍을 모르겠네 따다악! 여기는 뭐야? 여긴 떨어지는 못 올라오다? 여기 밑에 뭐지? 어 어 이거 된거 같아 근데 됐어 됐어 침착하게 따악! 침착! 침착! 쟤디어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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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마침내 제가 해냈습니다아 3탄 구경만 하고 가죠 절대 깰 생각하지 말고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미션 성공 뭐야 이게 미션 성공 나 아니 미쳤나봐 맵이 여기에서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미션 성공 지금 어? 이 왜 이게 올라가지지? 어어? 잠깐만 이게 되면 안되는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겁나 흔들려 어 어 어 이거 안 끼키 없냐? 위로 올라가야되나? 위로 올라가야되나? 말로만듣던 하울에 움직이는 성입니다 아이 겁나 흔들려 아 아이 토할거 같애 아이C 자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이 나를 피해서 가야되나? 여기로? 맞아? 야 아니 근데 진짜 토할거 같애 아우 맵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여깄다 자 한번만 도전할겁니다 한번만 알았죠? 자 딱 한번만 도전하고 안되면 접을거에요 아 근데 탑이 이렇게 숭한거 나 처음봤어 아이 잠깐만 저거 저 저 다리가 아니 저 다리 사이에 저 다리 저 좀 기운이 없으시네요 다리가 자 왜 저러고 있는거죠? 아 야 이거 진짜 너무 흔들린다 이거 정확하게 타이밍을 보고 안착을 하는거에요 저 다리에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마음 비우세요 안할겁니다 아 안할거는 아니고 해보기는 할건데 무조건 실패하고 이러고 물 빠지면 바로 종료 오케이 바로 아우트로 나오는거에요 편집자님 뚜루 뚜루 이 소리 들을 준비하세요 지금 아 이거 왜 들어가줘 아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근데 야아아아아아 아아 들어가지기는 했는데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 일어나질 못하네요 까비 자 됐어 난 만족했어 솔직히 들어가지는 것만 해도 나는 할거 다했다고 생각했지 자 알터 F4 2였습니다 이런게임 좀 만들지 마세요 제작자님 형 속상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으음 으음 한글자막 by 한효정